저희 둘이요? 오빠요. 뭐 그런가 봅니다. 매튜! 맘대로 다 하게요. 그나마 매튜 형보다는 한 모네가 조금 나은 것 같아서. 뭐가? 매튜 형이 더 나쁜 사람 같아서. 정말 생각이 다르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럴 줄은 몰랐네, 나도. 왜냐면 어차피 불행해져, 매튜은. 매튜 수행 비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. 매튜랑 모네가 시키는 일에 클라스가 다를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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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